유예진의 히뜨가유쇼 시청자 여러분, 제일 큰 보배는 건강이라고 합니다. 건강해야 사랑도 행복도 있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제임스킹의 당신이 딱이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국내 시청자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MC 유예진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출발 출발 당신이 따기에 당신이 따기야 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꺾어 채울 사람 당신은 내 운명 이 나의 처음이야 이 세상은 당신 뿐이야 내 사랑에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나도 이제 당신만 서로 놀다니 당신은 당신은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얻어줄 사람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이야 정말 정말 당신이 따기에 정말 정말 당신이 따기에 당신은 당신이 따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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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당신이 따기야